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유와 활력이 넘치는 파워풀 대구 건설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홍준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 자리에는 대구 경북 상생 차원에서 이어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세계 마스터즈 육상 경기 대회 대구 구치를 확정하는 성과도 이뤘습니다. 경기를 하는 즐거움입니다. 선구를 따라서 모두 즐겁게 경기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이신 오늘은 우리 대구 시민들이 스포츠로 하나 되는 대구 시민 시장님 그리고 아이비 공개력을 위해 당국에 서로 우정을 다지고 파업을 하는 거리가 그러한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오늘 네, 강희길감입니다. 학교의 모든 체육시설을 활짝 열어서 건강하고 행복한 나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 경기에서 받은 대구광역시 체육회 김희진 부회장 전통이 같은 공동 운명체입니다. 이번 체육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기다리고 고맙습니다. 명기의 휴갈 것을 넘수기 선사합니다. 2022년 참활체육 대축전 대회에 참가한 우리 선수 1번 참기연대 뽑겠습니다. 1.1. 여러분입니다. 1.3.50분이신가 봐요, 그렇죠? 생활 촉전, 멋진 생활 촉전 되시기 바랍니다. 행운의 주인공은 소리도 지르고 즐겁게 함께하셔야 되는데 준비되셨나요? 저리 들 것 같지 않아도 잊었던 내 꿈을 노래해 소리 질러 아직 살아있어요 이렇게 소리 질러 That's why I'm listening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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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살아있다면 소리 질러 아직도 언제까지 나에게 좋은 기회를 맡기고 싶어 이제는 영양처럼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얘기한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아멘